세상의 모든 게임이 마리아와 친구들 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약간 정상인 느낌인데 보다 보는 남자 보다 보는 남자 아무 생각이 없는 남자 마리아 외치 구경 어린이날 맞이 그리고 엄마와 결혼기념의 기념 지금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어때 기분 좋아? 좋아 밖에 나가면 더 좋아하겠네 그럼 구경을 한번 오 귀 너무 예쁘다 아기 띠는 처음이죠? 봄이 아기 띠 한번 한 거 볼까요? 지금 신이 나서 다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 원래는 막 흔들고 그러는데 신기해 지금 정신없어 쇼핑장이에요 너무 예쁜데 여기 하루 있어요 하루 오 이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만들면 진짜 좋겠는데요 봄이 어때? 여기 좋지? 볼까요? 진짜 침투는 생각 오 좋다 여기 장작도 피울 수 있나 봐요 아 느낌은 그 전기 그거예요 아 전기구나 느낌 좋다 뜨거워요? 한번 봐봐요 아 아니에요 약간의 조금 허접함이 있어요 진짜 불은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있지만 가짠 건 티가 납니다 순비난 길인데 총 길이가 1km나 돼요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돼서 아 1km는 좀 오반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유롭게 진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뭐야 이거? 우와 진짜 나무지 있어 오 멋있다 가볼까요? 네 들어가 봐요 우리 여기를 탈출해 보도록 하죠 오 여기 느낌 되게 있는데요 아 여기가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잠겼어요? 뭔가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궁금하다 오 뭐야? 뭔가 있는데 우린 알 수 없어요 여기 커플 그네네요 커플 그네면 안되고 시작합니다 오호 오우 국민이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오 국민 재미있어? 보는게 있네요 바다로 바다입니다 바다 국민이 인생 처음 바다인데 어때? 아 그게 바다인지 모르지 너 지금 국민이는 인생 처음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 볼 적이 없지 지금 바다가 뭔지는 모르지? 자 이게 바다야 어 예뻐라 국민이 막 그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이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빡셉니다 지금 수영장에 보이는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 인생짬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인생짬뽕인다고 먹어보죠? 가격부터는 있어요 가격? 전복 한우 이게 인생짬뽕이래요 지금 짬뽕 하나에... 지금 짬뽕 하나에 35000원입니까? 손을... 네 블루베리 소스 탕수육 한번 먹어봅시다 갑시다 고! 사이드 디스인데 좋아? 무슨 악동 같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탕수육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냥 중국집이랑 똑같은데 오 이거 짬뽕밥은 크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양이 너무 많아요 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요 이거 지금... 와 문어가 엄청 크고 새우도 엄청 크고 오 이게 한우야 한우 되게 풍성한데요 되게? 오 맛있겠다 짬뽕 한번 먹어보세요 국민이 안고 먹기 아 진짜? 조심히 떨어뜨리지 말고 이게 인생짬뽕 맛입니까? 인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맛있어요 국민이에게 흘리지 않고 먹기 인생입니까? 인생짬뽕입니까? 그냥 맛은 괜찮았다 그냥 맛은 괜찮았다 탕수육 먹어봐요 궁금해요 이게 특이하게 블루베리 수 있습니다 어 그러게 블루베리가 있네 마리아님 탕수육 엄청 좋아하잖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인생 탕수육? 인생 붙일만 합니까 이거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여기 블루베리 한번 쭉 찍어봐요 쑥 어 맛있겠다 우리 탕수육은 찍먹이죠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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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오 괜찮아요 음 음 음 음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음 국민 실패 이제 날 두고 먹다니 마리아님은 혼자 쓸쓸히 먹고 있어요 응 이게 국민이를 보고 있으면 같이 먹을 수가 없어서 저 먼저 먹고 마리아님 혼자 쓸쓸하게 혼자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 밤에 추워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어놨네 오 예쁘다 그치? 니나 엄청 예쁘지? 국민 미안해 우리만 먹어서 너도 곧 먹자 국민 아이고 좋아? 국민 신나? 네 아이 좋아 누나한테 가는거야? 누나한테 안 먹는거야? 저기요 떡떡 아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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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우 오우 국민이 밖에 나왔어 아유 밖에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 나가자병 걸려가지고 오 야경이 너무 예뻐요 지금 뭐하세요? 국민이의 나가자병으로 인해 나왔는데 국민이 덕분에 좋은 야경 보네 방에만 있을 뻔했는데 국민이 덕분에 좋았어 고마워 국민이 지금 신났어 다리까지 움직이면서 박차를 타고 있는데 이날 불 좋아? 지금 야경을 보고 있는데 국민이가 이렇게 잠들었어요 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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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수 없어 잘 수 없어 여기 캠핑장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불 또 너무 예쁘고 불이 신기해요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닌 거 같아요 뭔가 가스로 하는 느낌인가 국민 자네 어 여기 어디에요? 바나나 아 있습니다 엄청 큰데? 오 이거 황금바나나 어 이거 이거 인거스트로우 어 그러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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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못 샀던 거 이거 우리 못 산 건데 어 이거 만리장성 만리장성 중고 이거 제주도 제주도 이거는 벚꽃이 어 이거 일본인데 일본인데 이거 카페 제주도고 에페타 메페타 국민이 링게 어 링게 이거 갖고 아 이거 마리아 언니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먹어봤는데 파나노의 커플화지 지금 이렇게 운전을 못해요 알겠어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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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워야지 나 태워야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시원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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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에서 놀러갖고 깼어 보리만 너무 재밌게 탔어 나중에 와서 또 타자 카페 왔는데 오우 자연에 온 거 같은데요 안에 진짜 감성이 완전 넘쳐요 마리아님 제가 주는 꽃이에요 아우 진짜 신기하다 밀크티에요 밀크티 짜잔 오우 할머니 안녕 우지 아프지마 할라 빅 아유 빅 thrived 빅 펑 임소인정 아 같이 너무 잘 났어 아우 우와 와우 이게 뭐지? 와주TV 지진주가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채널 구모사 아무래도 가지 마세요 가지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